안녕하세요 아 시작된건가? 시작된건가요? 어 왔다 안녕하세요 아 저의 생일 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의 생일이었죠 한국에서는 지금 아마 제 생일이 10차때문에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태국에 있는데 여긴 아직 안지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틈에 다 들을 익혔습니다 아 축하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굉장히 축하를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기다리셨다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새벽 1시 반이라고 많이 지났네요 그래도 음 음 진짜 저는 그래도 행복한 케이크를 보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축하를 받은게 아마 손에 꽂히지 않을까 그정도 진짜 너무 많이 축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하루를 보네요 또 저 케이크를 해가지고 촛불도 불고 손을 불고 오늘 할거 다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주원 벌써 100만하트 와 감사합니다 100만하트 나이스 짠 아 이제 저희 뭐 공식적인 위에 화면은 공식적인 약간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쉽게 어 언니들만 지금 모여있는데 우리 언니들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나씨 우리 한 가지 아 안 드셨잖아요 왜 뭐야 빨리 와줘 아 아 제가 오늘 케이크도 먹고 아 아 아 얼마나 이 아니 왜 이츠방언니 왜 안오세요 잠시만요 이츠방언니 이츠방언니 다 오세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케이크도 먹고 외모님한테 축하도 받고 진짜 다 했는데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네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미역국 진짜 먹고 싶었는데 잠시만 미역국이 잠시만 아 잠깐만 제가 미역국 만들려고 이렇게 오 언니 그렇게 미역국을 뚝딱 만들 수가 있다고요? 어 뚝딱 뚝 뚝딱 만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반응하지 말래 빨리 가세요 언니 왜 저희 앞에서 그래요? 아 제가 꾸려주신다 지금 태국은 몇 시에요 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난 사랑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미역국 했어 사랑받고 있지요 노랜지 미역국이랑 노랜지 우와 미역국이다 어때 어때? 고마워 고마워 미역국 사랑받기 사랑받기 미역국 나가지고 못해요 나가지고 못해요 나가지고 못해요 나가지고 못해요 나가지고 못해요 나가지고 못해요 아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제가 이거 이거 한 7일동안 아껴두고 누룩지까지 끓였어요 민주언니 나와요 언니 나왔나 싶다니 언니 어때? 우리 에나언니 생일인데 너무 맛있어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정말 진짜 행복한 생일이에요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민주 누룽지야? 네 민주야 이거 아껴두는데 먹어도 돼? 네 완전 많이 드세요 축하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 사랑으로 끓였어요 비싼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고 비싼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고 비싼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어요 열심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 멤버들이 저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케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가 저희가 나뉘어요 이게 나뉘어가지고 어쩔 수 있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역국 이거 잠깐만 심지어 라면이네? 제가 같이 넣었어요 사실 면이 더 있는데 들고 올까요? 아 미역국 라면이네 미역국 국을 내고 싶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제인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인한 마음속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맞다 맞다 거의 1년 만에 처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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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언니가 지금 이렇게만 생겨주고 아 진짜 유진이 아니 유진이 지금 이걸로 다 그려지고 있다고 지금 나왔다 나왔다 아 아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니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행복하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갈게 언니 언니 지금 흔들렸어 꾸랑이 흔들렸어 이제 또 전통적인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언니 저희는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메모장으로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안아주게 할까요? 이디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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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나왔다가 큰일 나요 쭈까쭈까 한 번씩 할까요? 쭈까쭈까 쭈까쭈까 이게 무슨 불일이에요? 쭈까쭈까 한번 할까요? 혜연아 우리 쭈까쭈까 한번 할까요? 아니요 아니 그럴 줄 알고 다 막아놨어요 쭈까쭈까 할 줄 알지 많이 먹은 줄 알았어요 언니 아니에요 나와봐요 다 뜯어 다 뜯어 혜연이부터? 혜연이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네 쭈까쭈까 어머 이거 왜 표식 튀어나왔느냐고 서비스 미니컨 curtain 근데... 점점 아뇨 꼭 мел 긍굴 참고하기도 해서 뭔가 더 너한테 마음껏 더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안쓰어 말하지 않아도 안쓰스러워 아니 저희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거의 없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해도 제가 그만큼 너를 정말 좋아하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애나가 속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 마 생각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아니 나 완전 손 기뻐 하니까요 손 기뻐? 손이 깊을 수도 있겠네 고맙다 저는 좀 축구부 같죠 제가 축구부로 해주세요? 네 고맙다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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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고주 같은 영영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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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주 우리 오리털 오리털 아니 예나가 요즘 나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뭔가 춤에 대해서 열정도 불타오르고 사실 연습생 때 느낌 같아서 너무 너무 연습할 때마다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리고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갑자기 아니야 할만 있었어 우리가 항상 솔직히 파트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비방에 조심하자 우리 안무 대칭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뭔가 느끼는 게 항상 똑같고 그리고 항상 대칭 있을 때마다 아 역시나 나의 대칭은 또 예나구나 라는 생각에 또 안심이 되고 또 믿을 수 있어 나도 너무 기쁘 너랑 난 뭔가 영광이야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대칭 있을 때 되게 든든하고 공감하고 너 자꾸 이렇게 방해할 거야?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 춤 연습 요즘에도 우리 아직 5일 거 남았잖아 맞아 아직 남았어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오 진짜? 오 오 다음 아 언니 일단 여러분 한마리 한마리 한마리라고요? 기대해주세요 예나 좋아해? 한마리 끝났다 한마리로 진짜요 예나가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좋아 진짜요? 빛났나? 아니 진짜 오늘 앞으로도 고맙게 같이 가자 고맙게 언니 한번 보자 가요 고맙게 선물 선물 없어요 응? 뭐? 됐나? 고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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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언니 여기 여기 지금 약간 살짝 고맙게 언니 항상 저희 바이저 연습할 때나 모습을 했을 때나 언니도 많이 힘들텐데 분위기 많이 뛰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힘들 때 진심으로 안아주면서 의미를 해주고 그래서 정말 힘이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지금 축하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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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오네 고마워 요나 원아 그 variant 걱정 부ców 돈 대 ョ 그래서 그런지 언니랑 있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언니가 정말 처음 때 했던 말처럼 우리 다시 뛰어나도 아이전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니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너무 저희 잘 지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는 일어나 저는 올해 구입하는 거지 되게 pathway 다시 많이 올라가 advocating рис태 일단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나름 축하해준다고 축하해줬는데 저는 사실 진짜 진심을 축하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부끄러우니까 언니 막 생일 축하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나도 그래 근데 또 이게 막상 생일나는 그 생일 축하한다는 그 한마디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아무튼 너무 미안하고요 그리고 12시 지났을 때 같은 방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항상 이제 명예구구절하고 같이 끼워서 잘 놀아주고 이제 나이차이 느끼지 않게끔 너무 편하게 친구처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진짜 친구인지 착각하고 손 넘을 때도 있을텐데 언니가 항상 우리 애기 우쭈쭈쭈쭈 하면서 다 봐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항상 고맙고요 언니 앞으로도 편하지만 선을 지키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언니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Thank you 우리 풍경살이랑 같은 방이거든요 너무 재밌게 환하세요 I love you 빨리 가보실니? 아 진짜 행복해요 진짜 이렇게 아 아직 아직 무명이 남아있네요 나는 가도 될까? 어딜요? 아 언니 왜왜왜왜 오늘 빨간색 철리니? 파란색까지 머리가 필요한 것 같아 언니 머리에 머리 필요 없어 예나야 웃지마 나 이제 말할게 진작이야 아직 풍기지 않아요? 아니아니 풍기는 너가 잡았잖아 오늘 너랑 장난치려고 한건데 언니 너무 장난 싫어하게 지쳐서 미안하고 이렇게 맨날 장난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뭔가 너랑 얘기할 때 그리고 진지한 얘기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고 똑같죠 또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유진이처럼 엄청 밝은 에러지로 우리 팀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진짜 완전 진심으로 엄청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뭔가 이런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애교나 장난으로 밖에 잘 못 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많이 아끼도 사랑하고 그리고 너가 항상 밝게 그리고 좋은 멘탈로 잡았으면 좋겠어 나야 진지한 얘기 진짜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오늘 장난칠 때 진짜 좋았어요 사실 아까는 선 놓치 말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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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유지해 나이준 저희가 좀 장난칠 때 몸을 많이 이용하겠네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진짜 재밌게 놀다가도 한 번씩 쭉쭉 하다가 약간 좀 감정 격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근데 언니가 잘 받아주고 같이 웃으면서 해주니까 항상 너무 고맙고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그래도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멤버 안이 네 언니 리더 심지어 리더님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가 힘이 세서 난 좋아 오 마이 갓 아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치고 박고 싸우잖아 그럴 때마다 너랑 너랑 싸우는 게 아니죠 저희 이렇게 노린 거잖아요 너랑 너랑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렇게 비딩비딩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박고 집어박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좋은 거 같고 그리고 내가 유독 너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이유는 너가 그만큼 잘 받아줘서 내가 더 많이 치는 거 같아 음 그럼 우리 좀 더 줄여봐요 결론 그냥 네 너가 먼저 안 치면 돼 우리는 우리는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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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다 누나예요 항상 우리 V LIVE를 킬때마다 언니 저희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 같아요 아 그냥 켜야지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사이가 돈독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로 편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다 알고 다 통하기 때문에 네 느끼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보다 오늘 생각보다 그거 끝나고 알려줄게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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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가 고마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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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나야 돼요 이렇게 축하 너무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하트가 와 진짜요 근데 지금 새벽 2시인데도 12만명이 그러니까요 저한테가 이제 빨리 다음날 다음날 오늘 뭐를 이랬는데 지금 한국은 1시 넘었죠 2시 거의 2시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오늘 좋아해요 오늘 좋아해요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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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아해요 고마워 ets 감사해요 어려운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